정말 예상치 못한 조합? 다양한 조합을 보여주는 게 퀸덤 퍼즐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러 그룹의 멤버들이 모여서 무대를 꾸민다는 게 연말 시상식 같은 기회 아니면 여긴 진짜 학교인 것 같아 OO가 X힘을 만들었대요 제가 그 친구 연생 때부터 봤거든요? 욕심이 진짜 많아요 최조명 받아야 돼, 여기서 진짜 퀸덤 퍼즐 아니면 이 멤버들 이렇게 발견하는 게 사실 불가능했을 것 같거든요? 기회는 퀸덤 퍼즐이기 때문에 K-POP 씬에는 OO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암합리하게 급을 나누고 평가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걸 들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첫 배틀 업다운 배틀입니다 한 수 위, 한 수 아래 평가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.